원래 시간이 되면 빈잘이 있으면 바로 하는겁니다. 네 잘했다. 스크러 가야지. 오케이 민준이 19 하기로 했구요. 자 유치원생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구요. 선생님 오늘 시험하고 이것만 한번 봐줘. 네 복습해야 좋죠. 그리고 여기 저번호 왔죠 선생님. 여기 저번호인데 뭔가 잘못된게 있으니까 다시 살펴보라는거죠. 네. 저 이거 학년은 G단계올라가요. 24번은 끝인데. F 다음엔 G. G단계 일단은 올려볼거야. 오케이 축하해. 네 하지만은 어렵거든요. 뭐 근데 니 학년에 맞는 사람이 낫다. 이건 대학에 맞는거 아닌고 5학년. 그거 5학년 아니야. 3,4학년용이라든가. 네? 저요? 어? 아니야 저. 어 뭐라고? 네. 그렇지. 근데 조금 더 VET. 자 민준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를 영어 사람들이 쓰는 소리가 몇가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V가 내는 V 소리야. V 소리. 그렇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봐. 친구 보고 뭐라 그래. 그렇지. 바보 이러지. 바보 이런 사람 없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V 소리를 쓰기 때문에 V 소리는 V 소리답게 써야돼. 그래서 얘는 VET가 아니고 뭐다? VET. 윗니가 아래 입술을 쓰시면서 오라고? VET. V 해봐. 그렇지. VET. 그렇지. VET. 친구한테 침튀기기도 좋아. VET. 지금 침이 붙어요? 침 뱉지는 말고요. 싸우잖아. VET. 네. 알겠습니까? VET. 와우. 네. 똑똑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겠어. 네. 어. 민준이 똑똑한데 공부만 좀 열심히 했으면 참 좋겠다고. 공부 많이 하고 있는지 집에서 죽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머리 터져서 죽을 것 같아. 공부 진짜? 죽지면 말고요. 그리고 공부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머리 터져서 죽어던 사람을 하면 못 봤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진짜 머리 터져서 죽을 것 같아. 펜. 펜. 이거 진짜 머리 터져서 죽을 것 같아. 핸. 펜. 그럼 얘가 헤디메어. 이건 뭘까?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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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 이건 뭘까? 펜쌤. 펜쌤 이러면. 펜. 펜쌤드. 그러면... 펜쌤드. 펜쌤드. 펜쌤, 펜쌤드. 펜쌤드. 이거 애미야. 어 미안. 미안 미안. 어 맞다. 미안. 어 이거는? 아냐. 이렇게 하면. 미안 미안. 자자자자자자자. 됐지? 그러면? 맨. tähän는 그쪽이? 그러면? 이면... 이거는... 랜, 오케이. 랜, 진짜 너무 맛있어. 오멘크가 있으세요. 아, 깐소가 너무 맛있어. 오멘크가 있으세요. 그렇지, 랜. 오케이, 그리고 이게 랜이면 이건 뭘까? 아, 진짜.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요. 이건 뭐죠? 응. 하나씩 해볼까? 랜은... 어, 소리내고 있네, 벌써. E는... 여기서는... 아, 시끄러워! 여기서는... D는... 합쳐서... 넷. 세드. 여기선, 레드.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넷. 넷. 그러면 얘가 넷면... 이건 뭘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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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 지금 딴 사람도 공부하는데 방해 된대. 어... 얘는... 얘는... 뭐가 될까요? 음... 얘는 뭐가 될까요? 하나씩 해보자. F는... E는... 여기서... F. FAT. PET가 아니고 FAT. 얘는 NET. OK. 그 다음 얘는? JET. OK. 얘는? 형님 근데 저 원래 처음에 공부했을 때 아빠가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외우니까 아빠가 에이 재미없어 하면서 게임해요. 얘는? TEN. 이 친구는? 그래서 얘는? BED. OK. 이 친구는? SLED. E는 E답게? SLED. SLED. 그렇지. SLED. 잘 됐습니다. 굿죠? 시험만 치고 가야지. OK. 책이 끝난...